아르투르 주위를 살핍니다 네이마르 루즈볼인데요 슈팅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올 때 빨리 아웃트로 가는 것 같은 환상적인 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어요 후반 선지 실점이 가장 컸습니다 준비해온 계획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넌 넌 넌